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미누쌤입니다. 자 회원님 영어는 언어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언어처럼 문단 그 자체를 이해해보는 방식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해볼거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고1,2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제 유형 독해 편을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몇 번을 조금 연습해봤을 패턴이긴 한데 좀 이제 강의에서 다뤄지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정도의 문제 난이도 수준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오는 방식대로 잘 해오고 있다면 그리고 언어로서 영어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드리려고 오늘은 문제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건 2023년 6월 고3 문제입니다. 고3 평가원 문제고 그 다음에 정납률이 22%니까 4분의 1도 안되는 친구들이 맞췄었던 문제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지금 나와져 있고 보기들이 1,2,3,4,5번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은 지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문을 먼저 보셔야 되고 지문에 빈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서 빈칸이 있는 문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빈칸 문장을 왜 먼저 읽느냐? 얘들아 방금 전에 여러분 슬라이드 맨 위에 있었던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문제야 이 빈칸 문제를 푸는 데서 내가 풀어내야 되는 것은 여기가 문제인 거야 라는 인식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그치? 마치 수학에서 여러분 이게 X값 이게 방정식 X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먼저 해석을 쭉 한번 해보셔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아 이 지문에서 알아내라는 게 이거구나. 그쵸? 이거를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 가볼게요. she creates a reality dependent upon observers 라는 지금 표현이 나와져가지고 자 reality라는 어떤 명사 그 다음에 여기 뒤에 dependent 형용사부터 들어가 있는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reality를 수식어로써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dependent 뜻은 여러분 이것은 의존적인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depend의 형용사형 그래서 뒤에 나와서는 observers 관찰자들에게 의존적인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는 뭐 뭐에 달려있는이라고 해석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관찰자들에게 의존적인 관찰자들에게 달려있는 어떤 현실을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서 she가 누굴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은 가져봐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indeed 여기서 컴마 해주고 나서 들어간다는 건 이건 동격이죠. 부연 설명일 거야. 그 관찰자들 관찰자들에게 의존적인 현실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들어간 거고 그 현실을 뭐라고 했냐면은 reality 한 다음에 이번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in which 빈칸까지 빈칸한 현실이라고 또한 다시 한번 나타내준 겁니다. 그 다음에 in order 그 다음에 for it 그것이 to exist at all 모두에게 존재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된 거고 여기서 it은 여러분들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앞에 나와져 있는 a reality야 그 현실이 모두에게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으로 in order to 부정사 사이에 의미상 주어를 넣어준 거 그런 구조라고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식을 다 세운 거죠. 빈칸에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것은 그녀가 만들어낸 현실 그녀의 현실이 뭘까 이거의 특징을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정답은 풀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녀가 누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열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있는 표현들을 쭉 보시면서 쓰임하고 유형독해 했었던 친구들은 여기서만 이제 키워드들 잡았던 거 기억날 거야. 각 보기별로 특징을 잡았지. 근데 여기까지 그것까지 해버리면 이건 여러분들 완전 너무 강의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문단을 그러면 이제 그녀의 현실 그녀가 만들어낸 현실의 특징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고 나서 지문 위에서부터 갔을 때 whatever their differences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지 scientist,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artist, 예술가들은 begin with the same question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can you, 당신과 and I, 제가, 내가 see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그쵸? if so, 그렇다면 how, 어떻게 라는 이제 의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잘 봐. 여기서 she, 우리는 그녀의 현실의 특징을 잡아야 되거든. 얘들아 이 she는 scientist일까, artist일까? 둘 중 하나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치? 열거를 해주는 데 있어서 scientist와 artist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she는 scientist에 속하는지 artist에 대한 속하는 것인지를 한번 구분은 해줘야 돼. 왜냐면 얘들아 영어 지문의 특성상 열거를 할 때 보면은 나열해서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A 설명 하나 해주고 B 설명했다가 다시 A 설명 갔다가 다시 B 설명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 안 써집니다. 여러분들의 글은 A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써준 후에 그 다음에 B에 대한 모든 것으로 설명이 되어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뤄져요. 그렇고 이 scientist를 언급된 순서에 따라서 A라고 잡고 artist를 B라고 잡잖아? 그러면 artist보다는 scientist들 이 A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난 이후에 어떤 지점에서 artist에 대한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the scientific thinker 진짜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얘들아 말 그대로 A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지 과학자들이 그쵸? 너와 내가 보는 방식을 맞춰나가는 그런 형태들을 다 보여줄 겁니다. 다 보여줘요. 지문 해석 다 안 합니다. 아 그거는 너무 강의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서 여기서 the artist 여기서 연결사 on the other hand과 함께 B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요. 그럼 얘들아 여기 쉬는 누구야? 아티스트야. 이 문단에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모르겠어. 여기 앞에 부분은 질문이 복잡해.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할 건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의 현실의 특징만 잡아내면 되는데 그 그녀가 아티스트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아티스트들은 얘들아 어떠냐면 relies on the strength of her artistry. 아티스트리 하면 여러분 이건 예술적인 기술 기법 뭐 이런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녀의 예술 기법의 힘에 의존을 합니다. to effect of marriage between her own subjectivity and that of her readers 라는 표현 나와서 between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줄게. 그러니까 그녀의 고유한 subjectivity 이거는 여러분 주관성이죠. 그녀의 고유한 주관성과 그 다음에 여기서 that은 또 다른 주관성입니다. 누구의 주관성이냐? 그녀의 독자들의 주관성 그 사이에서의 결합 됐습니까? 결합을 effect of marriage 해가지고 어떤 결합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어떤 그런 힘에 의존을 한대. 그 예술 기법에 의존을 한대. 그쵸? to a scientific thinker 다시 과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magical한 thinking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하고 여기 나왔던 아티스트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매지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학자가 가지는 의문이 막 나와지거든요. 그치? 그럼 이런 의문들 넘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비로 언급되어진 아티스트를 찾읍시다. 아티스트는 has a salt 이거 은근 소트 해드라 이 단어 뭐의 PP형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sick 추구하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추구합니다. the opposite 반대를요. 뭐예요? of the scientist's observer independent reality 해가지고 과학자의 이 관찰자의 독립적인 현실 됐습니까? 이것의 정반대를 추구한다. 그럼 얘들아 우리 그녀의 현실의 특징은 여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 관찰자의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우린 이걸 동격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관찰자 아까 그리고 관찰자와 얘들아 뭐라고요? 관찰자의 주관성과 그녀의 주관성 관찰자와 작가 또는 예술가라고 합시다. 예술가의 얘네들의 주관성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 이 보기를 찾아주시면 이 오답률 사실 선생님이 가져온 게 얘들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 1이거든요. 그 지문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지. 됐습니까? 주관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는 거. 그 보기 여러분들이 정답 1, 2, 3, 4, 5번 중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 한번 확인해보세요. 문제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언어 자체를 이해하면서 문단 자체를 이해하면서 여러분 글을 풀어보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해석법도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문단 역시 이렇게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유형 독해에서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방법들 좀 기초부터 해오시고 싶은 것들 고3 지문은 아니고 고1, 고2 지문부터 해오고 싶은 분들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앞에 유형 독해 편 기본부터 그 다음 조금 이제 기본을 들으신 친구들은 유형 독해 편 레벨업 지금 개강해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 지금 쭉쭉 열리고 있거든요. 그것들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민호쌤이었습니다.